참된 양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.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입니다.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입니다.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따졌습니다.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? 무슨 숨은 뜻이 있나 본데? 세상이 생명을 얻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요? 정말 잘 들어두세요. 만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입니다. 참나 그럼 우리가 당신 살과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.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실 일 아니요? 당신이 무슨 죄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요?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. 내가 바로 참된 양식, 참된 음료입니다. 갈수록 태산이 예쁜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을 듣고 확인하셨으면 감사드립니다. 조금 더 오래lett 더 읽고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워acht시이라 argent해주세요.